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매주 두 번씩 10킬로를 띕니다. 그러다 보니까 10년 동안 연속 무감기인데 뛰다 보니까 이 시가 생각이 나서 정년 제의 졸작입니다. 달린다. 이신대. 꿈과 희망을 안고 의지와 열정을 불사르며 목표를 향해 더우나 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인내와 고통 끈기를 불사르며 건강을 위해 내 인생엔 당근은 없다. 오직 재칙이 있을 뿐. 인생은 달리기 경주다. 감사합니다.